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하여 추적 감시 중이며 태풍 구역에서 활동 중인 태풍이 다시 세계로 늘어났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에 대한 예측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는 초속 69m로 거의 카테고리 5등급 세력의 강력한 슈퍼태풍이었던 9호 태풍 사울라는 어제 저녁 11시에는 초속 67m로 카테고리 4등급 세력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여 오늘 8월 31일 목요일 새벽 바시해협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 내일 9월 1일 저녁 9시에 홍콩 인근 해상에 접근할 때가 되면 초속 40m로 카테고리 1등급 열대폭풍보다 조금 더 강한 태풍의 세력으로 약화되겠으며 9월 3일 일요일 저녁 9시가 되면 중국 하이난다오 인근 해상에 도착하겠으며 이때는 초속 23m로 열대폭풍 트로피컬 스톰의 세력으로 약화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풍의 우측 관원에 속하는 광동성 지역이 태풍의 피해에서 많이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예상 진로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동해안 진출이 예측되다가 다시 서해안 진입 가능성이 모의되었으나 어제 오후부터 모든 수치의 보모델들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하여 중국 저장성 원저우 상하이 인근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줄곧 카테고리 1등급의 세력으로 열대폭풍 트로피컬 스톰 정도의 약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상륙할 때에도 카테고리 1등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11호 태풍 하이쿠이로 인한 동반된 수증기가 현재 우리나라 부근에 걸쳐있는 가을장마 상황을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폭우를 유발할 수 있어 9월 초중반에 상당히 강력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12호 태풍 기러기에 대한 예상진로입니다. 12호 태풍 기러기는 현재 괌 동쪽 약 10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풍속은 초속 18m, 강풍 반경은 180km의 카테고리 1등급의 열대폭풍 트로피컬 스톰의 약한 세력입니다. 22호 태풍 기러기는 내일 저녁 9시에는 초속 30m, 990hPa, 모레 9월 2일 토요일에는 초속 20m, 9월 3일 일요일 저녁 9시에는 1000hPa의 세력으로 약화되겠으며 9월 3일에는 규슈 남부해상 인근에 도착하겠으나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기에 다행스러운 상황이며 이후 규슈 북쪽으로 북상하여 한반도의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